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관계가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최악이죠,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972년 미넨올림픽에 악몽이 떠오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말 경찰이 굉장히 정보에 대해서 판단을 잘해야 한다. 그 당시에 미넨올림픽 때도 그렇게 이스라엘의 정보력이 뛰어나다고 했지만 이스라엘은 무장단체가 서독으로 들어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거든요. 놓쳤군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놓칠 수가 있다. 지금 저 선수는 다 벗고 있네요. 거의 하나만 입고 버스를 탔는데요, 저런 거. 특히나 보세요. 버스가 지금 파리의 온도가 그렇게 지금 대한민국 오늘 온도, 최근의 온도처럼 막 호떡 찍어라거나 30도가 넘고 그러지는 않는데. 폭염인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림픽에 참여한 이 선수들을, 선수의 사람의 특징을 알아야죠. 워낙 신체적인 에너지 소비도 많고 그다음에 덩치도 크고 이런 사람들이 에어컨이 안 되는 버스에 오밀정변하게 밀도 있게 굉장히 많이 탔어요, 지금 버스에. 그렇죠. 그러면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저거는 선수들 컨디션에도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Ok. 아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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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저는 너무나 이게 너무 일방적으로만 기후위기, 탄소지류기만 하면 매몰된 게 아닌가. 그래서 이번 파리올림픽이 제대로 좀 되려나 하는 의심까지도. 대책이 좀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거 완전 버스 타면 사우나 같다. 요즘 우리나라 날씨가 밖에 나가면 사우나 같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버스 안이 그렇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경윤 변호사 나오셨는데요. 아까 영상에서 했었지만 선수단이 도난을 당하고 언론인이 강돌 당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건 뭡니까? 이게 최근에 아르헨티나하고 모로코하고 이렇게 조별리그 축구 경기가 있었는데 축구 경기 전날에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훈련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라커룸에 절도범이 들어가서 한 선수의 반지와 시계를 훔치게 됐습니다. 라커룸에 도둑이 들은 거예요? 네, 침입을 해서 훔치게 됐는데 그 가격이 하나로 따지게 되면 약 75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고 그리고 호주의 치재진도 어쨌든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숙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강도를 만나게 됐고 강도가 가방을 강치를 하려고 하다가 어쨌든 빠르게 도망을 가는 바람에 피할 수는 있었는데 이런 피해가 있었고 또 한 호주 여성은 아마 올림픽을 보러 관광객으로 간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5명의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피해를 진술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파리에서 지금 어쨌든 경찰들이 신변을 확보를 하려고 노력 중에 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파리 정부에서는 신변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이 그렇게 안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이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어쨌든 올림픽을 보러 간 관광객들의 안전도 무엇보다 중요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치안에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원래 대도시라는 게 범죄가 있기 마련이긴 한데 뭐 다른 건 그렇다 치고 선수들이 쓰는 라카룸에 도둑이 든다는 거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이런 일도 있고요. 그리고 화면 좀 보겠습니다. 아까 영상에 잔피가 나갔는데 지금 무슨 이렇게 머리를 두건을 쓴 영상 속에 남성이 나와서 파리 거리에 피강이 흘릴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 테러를 암시하는 거예요. 복장을 보면 아무리 봐도 이게 중동 이렇게 해서 온 인물 이렇게 보이잖아요. 테러 위협 영상이 확산이 됐었는데 일단 프랑스 당국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영상 조사괄과 이 영상 자체가 허위다. 허위로 제약된 거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AI로 만들었던가 이런 얘기인데 시영철 위원 이런 거 유포됐다는데 일단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왜 유포되고 어떻게 결론이 난 겁니까? 테러를 경고하는 그런 메시지겠죠. 바리올림픽을 피로 물들일 수 있다는 그런 테러 단체의 위협이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1972년 미넨올림픽 때 팔레스타인 테러 단체인 검은구월단이 이스라엘 선수촌에 난입해서 총기 난사. 그렇습니다. 선수 11명이 인질로 잡고 그래서 서독 경찰이 진압에 나섰는데 진압에 실패하면서 인질 전원이 사망하는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그만큼 지금 독일이나 프랑스, 파리는 굉장히 중동이나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항공편이 많은 지역이죠. 그리고 그분들의 이민도 많습니다. 그래서 민족 간의 혐오가 굉장히 조금 많아서 요즘 구급화가 득세를 하기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테러 위협이 저는 굉장히 최고조에 올라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관계가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최악이죠,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972년 미넨올림픽에 악몽이 떠오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말 경찰이 굉장히 정보에 대해서 판단을 잘해야 된다. 그 당시에 미넨올림픽 때도 그렇게 이스라엘의 정보력이 뛰어나다고 했지만 이스라엘은 무장단체가 서독으로 들어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거든요. 놓쳤군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놓칠 수가 있다. 정말 이스라엘이나 전 세계 선진국들이 단합하고 프랑스 정부와 잘 협력해서 정말 이번에 안전한 올림픽을 하도록 해야 하는데 어쨌든 주변 정세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은 매우 나쁜 상황이다. 경계심을 늦추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 영상 자체가 AI로 만든 게 가짜다. 이런 설명이 좀 나오긴 하는데요. 그래도 이게 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경고를 하고 있어요. 지금 뭔가 가능성이 있다.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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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